이번에 7월 29일 날 대부분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그 의미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부분들만 많이 바라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 호의의 방향을 그냥 완전히 터는 그런 종류의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사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 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떤 것이 발생하게 되는가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공직선거에서는 어떤 종류의 부정선거 의혹이나 의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정당한 그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선거를 치르더라도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는 앞으로 공직선거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누구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이번에 결과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조선인민공화국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어떤 분은 말씀하시겠죠. 거기야 그냥 아예 내놓고 공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물론 차이가 있는 것은 있죠. 그러나 거대한 전산 프로그램의 조작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통과를 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증거물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그냥 덮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정치적으로 이것은 해결하기 힘든데 3.15 부정선거가 나고 난 다음에 혁명정부에 의해 가지고 그래도 세상에 이제 좀 중립적인 사람들이 판사들일 테니까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선관위원장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선거부정 의혹의 집행자도 판사고 판결하는 사람도 판사니까 이에 상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저히 동료들로 하여금 판결하는 사람이 동료들에게 범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참 딱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판결문을 보시게 되면 4.15 부정선거에서 이런 재검표 과정에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들은 모두가 다 합법바를 시켜준 겁니다. QR코드 무슨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거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하는 그런 종류의 판결문을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번 투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고 민경욱이 이런저런 이런저런 그런 소위 부정선거로 추정되는 이상한 투표지들 많이 발견한 것은 내가 알겠다. 대법관들이. 당신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저런 것을 많이 찾아낸 것은 내가 알겠는데 누가 그걸 만들어서 집어넣냐? 누가 전산 조작을 했냐? 왜 범인을 찾지 못하냐? 범인을 찾아가서 내한테 데려오면 내가 원고 즉 성소 판결을 내려줄게. 이게 그냥 결론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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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